신속통합계획이라고 하면 공공기획이라는 명칭으로 처음 나왔던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세훈표, 민간 재개발이 추진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인데 사실상 민간 추진과 공공 추진이 나뉘면서 공공의 수익성이라든가 또는 이런 개발적인 부분에 많은 제약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또 퀘스천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자발적인 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민간이 추진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호응도가 높았었던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첫 사업지 선정에 대해서 공모를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9월 23일부터 시작을 해서 10월 29일까지 지금 현재 공모가 진행 중인데 이 공모에 따라서 선정이 된 지역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에 신속한 공공이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서 재개발 민간 추진 사업이 구성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체가 민간이 되는 것이고 서울시가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부분들인데 지금 현재 종로구라든가 이런 지역들 창신동, 숭인동 등은 이미 50% 이상의 동의율이 취합이 되고 신림 1구역과 장위 11구역들 그리고 동우암, 수요, 자양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도 노후되어 있는 점일도 주택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동의서가 10%에서 20%가량 지금 현재 종이가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공모 신청이 30%까지의 동의율을 맞춰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25군데의 후보지 선정 이후에 24년까지 착공을 하고 26년에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는 굉장히 신속한 개발들이기 때문에 동의율을 굉장히 지금 올리는데 굉장히 빠른 추진들을 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신속통합기획과 공공재개발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공공 LHR라든가 SH가 단독 시행을 하거나 또는 공동으로 민관이 공동시행을 하는 부분들에서 민간재개발로 조합이 사업의 주체가 되는 것이 바로 신속통합기획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서울시가 타단성 조사라 그리고 정비계획 수립 등 이런 초기 단계만 참여를 해서 공공성을 확보를 하고요. 이 기간을 5년에서 2년 이내로 단축시키기 때문에 빠르게 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에 높은 호응도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사업 전반적으로 조합을 유지하면서 이제 공공이 개입을 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점이 가장 큰 장점들이었고요. 하지만 최대 50층까지 이제 용적률 상향을 시키면서 임대주택을 좀 넣어야 되는 이런 기부채납들이 들어가는 부분들의 단점들이 또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신속통합기획 투자하실 때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고 또 투자 겸 내가 진짜 아파트 지금 현재 너무 높게 형성되어 있는 서울시 아파트에 매수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이런 선별될 수 있는 지역에 먼저 선점을 해서 투자를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몇 가지 포인트를 좀 잡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신속통합기획 공모를 선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곳들은 서울 구별 최대 4곳까지 가능하고요. 서울시 전체적으로는 매년마다 25군데 지역의 후보군을 선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법령과 조례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대해서 유권이 만족된다면 충분히 다 선정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제 선정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점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본 점수, 노동수라 연면적 그리고 또한 과수필지라든가 접도율 이런 부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점수가 될 것이고 감점과 가점이 이제 좀 나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지역을 좀 보셔야 되느냐 생각을 해보신다면 동의가 잘 이루어지는 부분들의 가점, 감점이 없기 때문에 동의서가 잘 구성될 수 있는 의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지역의 재개발의 의지가 어느 정도 추인이 되느냐 그리고 또한 노후도에 따라서도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구성될 수 있습니다. 비례율에 따라서 수익률이 안 날 수 있기 때문에 신축 비중이 좀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신축 건물 비중이 낮은 곳 그리고 재해 위험이라든가 또는 주차난 실질적으로 생활하는데 굉장히 불편함이 호수될 수 있는 지역들을 우선적으로 선별해서 이런 지역들을 공모를 통해서 지정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 좀 선별해서 하셔서 보신다면 재개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곳에 기대를 좀 해보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의하실 사항인데요. 체크 사항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공모일이 이제 권리 산정 기준일로 고시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이곳이 당선이 되거나 선정이 되고 나서는 권리 산정 기준일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등기가 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현금 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짓고 있는 물건이라든가 또는 선정이 될 수 있는 지역에 보존 등기가 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리스크를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공모일 이후에는 신축 지분 쪼개기가 금지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거래를 하기에 건축 허가 제한과 함께 더불어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용으로 매수를 하는 것은 안 되시고요. 이제 실거주에 요건만 충족이 되는 매매만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권리 산정일 이전에 보존 등기가 완료된 물건을 잘 보셔야 되겠고 조합 설립인가 이전에 매수를 하신다면 투자할 수 있는 방향성은 선정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 매수 단계에 있어서도 투자 목적으로 구성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실거주의 목적이라든가 또는 좀 권리 산정 기준 이전에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1차 탈락하고 나서 이제 내년도에 또 2차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이곳이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들은 좀 기피화를 하시고 1차 탈락한 곳들은 내년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지역들을 선별하시거나 또는 거래 제한이 없는 지역들 모색하셔야 될 것이다. 신속통합기획이 아닌 민간 재개발로 추진될 수 있는 지역들은 아직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을 선별하셔서 모색을 하신다면 충분히 재개발로 인해서 지금 현재 분위기 자체가 재건축보다는 재개발로 많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로 인해서 내 집 마련 또 투자에 있어서도 굉장히 높은 수익적인 부분이라든가 좋은 투자가 같이 함께 공존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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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